멋있긴 하네 샤니 나 이런 코스 재밌다 얘들아 올해도 화이팅! 영상이었어 알고 있었어 아 그래? 아 근데 너무 좋다 뭔가 또 뿌듯하네 이 뷰가 너무 예뻐 예쁘다 우리 진짜 너무 예쁜 사람들 예뻐요 예뻐요 월드웨어 월드웨어 못할 것 같아서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개운하지? 나는 언니도 못 따라갈까봐 아니야 아까 못 따라갔지 등산의 완성은 하산 후에 마시는 막걸리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멋있다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? 아니 야 은지야 너무 멋있어 나도 운전해봐도 돼? 야 근데 이거 우와 너무 좋은데? 여기 봐 여기 봐 우후 은지가 운전하는 차 탄다 멋있는 차 탄다 우리 사진 찍어야 돼 언니 안전벨트 했지 다 안전벨트 했죠 네 마시는 대로 여기 오시겠습니다 네 살살 갑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래 듣고 싶다 노래 노래 좀 들려주세요 주쿠박스 오락부장 선생님 아 좋아요 잠시만요 나 브루노마스 노래 듣고 싶어 아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팩트 체크할게요 여기 브루노마스 맞나요? 아 그럼 난 스케이트 들려줘 오케이 아 이런거 좋아해? 이거 부르노 마스 노래야. 알아. 이거 좋은데 지금 잘 어울려 엄청. 그치? 어, 잘 어울려. 아, 이 언니 뭐 아나? 나 인피피러스 다른 감성이었어, 인마. 뭐 아나? 뭐 아나? 뭐 아나? When I was... 뭐야? 나는 신나는 거 말고. 분위기 있는 거. When I was your man, 뭐지? When I was your man인가 뭔가 뭐. 그거, 분위기 있는 노래 좋아, 나는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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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런 거에 딱 랭글라 타고. 이거 약간 고릴라 있는 앨범 케이스 그거 아니야? 앨범 작품 그거? 이거? 오... 이 언니 안 되겠네. 아, 이 언니 왜 이렇게 나와. 나 오빠, 오빠라 생각하고 이렇게. 이 언니 안 되겠어, 지금. 아, 재미있다. 위험한 단계야. 우리 엄마, 지금 위험해. 나 왜 위험해. 우린 어렵고. 오우? 가사 몰라? 야, 외관이 너무 멋있다. 이게 강원도 전통 그거야? 우와, 멋있다. 오세요, QR코드 찍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시랍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시죠. 이리 옵니다. 우와, 우와. 나 혼자. 아, 그래? 그래? 나 혼자. 나 여기. 나 혼자.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갑니다. 바꿀까요? 언니가 여기 올래? 아니, 나 여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애교 덩어리네. 애교 덩어리야? 이렇게 하면 이쪽 얼굴 보이는 거죠? 응. 제가 여기 흉터가 갑자기 치료받아가지고. 티마이, 티마이. 아, 등 안 아파? 등이 아파. 그치? 나 밑등이 아파. 아, 진짜 여기 밥 먹고 약간 누워있다가 가도 되겠다. 언니.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자야지, 무슨 소리야. 야, 근데 좋다. 이런 데서 딱 막걸리 한 잔 하고 딱. 언니 오늘 막걸리 얘기밖에 안 왔는데? 나는 원래 등산하고 나서 막걸리 한 잔은 꼭 해. 아, 진짜? 어. 너 나랑. 아니, 둘이 오늘 뭐야? 나만 빼고 커플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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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갈비찜 두 개에 너와 정식 하나. 어떻게 생각해? 그래, 그래. 그리고 곤드레 막걸리 하나 부탁 좀 있어. 우와, 곤드레 막걸리는 뭐야? 내가 처음 봤어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이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막사하게? 어? 막사? 막걸리 먼저 주세요. 아우. 먹어야 돼. 아니, 먹어야지. 이것 때문에 안 돼. 이거, 이거 아니면 내가 왜 타산을. 한쪽 눈만 남았다, 이 언니 방금? 고급 스킬인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코다리찜이에요? 꼬치. 고등어? 고등어가 되게 얇다. 되게 작다. 저덕구이. 메밀점병. 와, 밑반찬이 아주 그냥. 와, 근데 곤드레 막걸리 언니 처음 봐. 근데 나도 곤드레 막걸리 처음 먹은다. 아, 이거. 넌 흔드는 거 좋아해? 그냥 좋아해? 언니는 나 흔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. 그래? 근데 안 먹어봤구나. 맑은 거 안 먹어봤구나. 맑은 거 맛있어? 이거 맑은 걸 그러면 한 모금 탁 먹겠지? 좋아. 샴페인처럼? 이건 총 봐. 일단 받을까, 그러면? 그래. 여기다 받는 거야? 나 맑은 거 먼저 줄게, 한 모금. 나 맑은 거 먼저 줄게, 한 모금. 별로 안 좋아해? 흔들어, 흔들어? 그러면 나 맑은 거 한 모금만 먹고 싶어. 오케이, 그럼 나 맑은 거 주세요. 이렇게는 안 먹어봤어. 한 모금만. 이게 근데 깔끔해. 이걸 더 좋아해, 언니는? 아니, 그건 아닌데 아깝잖아. 이런 술 언제 만나봐. 아깝게. 이런 술 언제 만나봐. 자, 짠. 급했나봐. 고생하셨어요. 급했나봐, 자작을 바로. 음, 맛있네? 맛있다. 나쁘지 않은데? 맛있다. 나쁘지 않은데? 이거 뭐야, 음료수야? 나 그냥 이렇게 머실래. 흔들지 마. 근데 또 흔들어보자 한 번. 흔들지 마. 궁금해, 이거 처음 본단 말이야. 언니 자꾸 나랑 반대로 갈 거야? 내가 처음 보는 막걸리란 말이야. 알았어, 알았어. 필요하신 분? 나 지금 딱 좋아. 갑자기 확 좋아졌어. 확 좋지? 이게, 이게, 이게 등산의 룸이야. 이게 바로 소라이. 그럼. 이게 바로 소라이. 좀 수렴이야. 먹어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주려고. 먹어, 먹어, 먹어. 안녕하세요, 뭐라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, 언니. 조금씩 뭐 다 먹어보려고. 궁금해가지고. 언니, 버섯 맛있어. 버섯 맛있어? 응, 당연히 맛있다. 누나가 조금 차가워. 근데. 나 오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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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만 먹어서 배가 부르네.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, 이거. 아니, 이게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이러는 거야? 다 맛있네. 왜? 왜 이래? 그렇지, 다 맛있지. 뭐 들어왔나, 거지 같은? 그러니까. 근데. 근데. 나 오늘. 응.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좋았어. 응, 응, 응. 그러니까, 나도. 난 지금보다 더 내가 상태가 더 내려와서 별로일 줄 알았어. 근데 지금 훨씬 더 괜찮아. 생각했던 것보다. 한 입 먹더니 언니. 더 살아난 거 아니야? 아, 이거 먹기 전에 얘기했어야 돼. 더 살아났어, 그렇지? 응. 아니, 나는 진짜 걱정했던 게 내가 디스크잖아. 응. 내가 헬스로 아무리 다져놨다고 해도 뼈는 어쩔 수 없어. 그렇지. 근데 할만한 거야, 그래서. 아,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단 말이야. 잘 타더라, 근데. 그러니까. 아, 너무 훌륭한 코스였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 너무 좋. 나는 솔직히 말해두면 내려오면서 우리가 봤던 그 멋있는 나무 뭐라고 그랬지? 주먹, 주먹. 주먹. 주먹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인지 알아, 나는? 다음에 올 때는. 다음에 올 때는 드레스 몇 벌을 챙겨와서. 다음에 화보를 찍자. 화보를 찍자. 화보를 찍자. 너무 멋있더라고. 얼굴 이렇게 벌게 져가지고. 추워갖고 막, 벌게 져갖고 막. 여기 막 다 가끔 일어나고 막. 포샵. 오케이, 알았어. 몰라, 몰라. 아무튼간 파운데이션 하겠지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너무 멋있었어. 주먹. 나 여기서 포인트. 진경이는, 아, 선빈이는. 그 주먹 봤을 때 무슨 생각했어? 나? 각자 느낀 게 다 다른 것 같아. 나는 그 생각했어. 언니는 드레스. 난 해리포터에 나오는 나무 같다. 우와, 다 달라. 너는? 나는, 알다시피 나 좀 진지인이잖아. 보는데,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잖아. 아까 이제. 겉모습으로 컴받을 게 아니었다. 그럼. 그냥 그걸 보고 난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었거든. 너무 신기하다. 나도. 다 달라. 이 언니는 드레스 들고 오고. 얘는 해리포터 생각하고. 나는 인생이 이렇구나. 산꾼즈는 같은 것을 보며. 각각 다른 생각에 빠져있다. 아니, 근데 우리 셋을 보면 진짜 반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것 같은데. 너네들 MBTI 뭐였대? 너 ISFJ고. 응, 나 ISFJ. 나 INFP고. 나 INTP이면서 FP야. 나 이거 재밌는 거 있어. 내가 한 번 이거 친구가 저번에 보내줘가지고. 재밌어? 자, MBTI 지옥에 간 이유. 너는 왜 지옥에 갈 것 같아? 너? 어. 어. 우유부란한 것 때문에. 어? 어? 어디 가지? 하다가. 그냥. 어? 하다가 갈 것 같은데. 어. 누가 따라 가져가면 그거 믿고 갈 것 같은데. 응. 됐어. 아, 그래? 그런데? ISFJ. 악마의 실수로 명단이 천국과 지옥이 바뀜. 아, 나는 여기구나. 명단이 바뀌어서 가는 거야. 너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믿는 거야. 너는 INTP. 응? 천국 가려다 지옥에 잠깐 들렀는데 나름 살만해서. 어? 맞는데? 어? 괜찮다. 나름 여기도 괜찮네. 많는데? 나 인사 두 번 하는 게 더 싫어. 그러니까. 한 번이면 좋게. 내가 알아서 적응해서 살게. 얘들아, 내 것도 웃겨. 줘봐. 뭔지 알아? 아니, 잠깐만. 내가 뭐냐면은. 인프피잖아. 데리러 왔던 악마가 X자리라 따라가는. 나 완전 큰 거. 어,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나 이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. 안 돼. 악마를. 유언니. 안돼. 내가 마지막으로 지옥 가야겠다. 응. 봐. 보내고. Listen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